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바로바로 오직 대구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스튜디오 D입니다. 저는 다양한 가상 배경에서 더욱 새롭게 업업업 업그레이드된 대구만의 인프라들과 국제회의 지원 상황을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렛츠고! 첫 번째, 업그레이드된 지원 혜택입니다. 행사 규모에 따라서 받으신 개최 지원금으로는 임차비나 5만참 비용 등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유무선 인터넷 무료 제공 등 아주 다양한 특별 추가 지원 등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지원들이죠. 95%! 와... 언뜻 보기만 하여도 아주 높은 숫자인데요. 바로 이 숫자는 대구가 해외 유명 도시들과의 유치 비딩에서 이긴 성공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유치 성공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대구 컨벤션 뷰로만의 1대1 밀착 지원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회를 한국으로 유치해야 할 경우 유치 전략 수립부터 해외 임원 초청 지원 등 A부터 Z까지 아주 꼼꼼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 그리고 팀장님들도요. 20년 내외의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차원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유치가 되면 대구와 한국을 아주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치에서 홍보까지는 학회에서 비용이나 실물을 신경 전혀 쓰지 않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뷰로에 박겨만 주시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구에서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과 같은 11개의 다양한 지역 특화 컨벤션들을 대구시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지원하고 학협회 사무국 또한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최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대구의 업그레이드된 인프라입니다. 과연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을까요? 작년 대구는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이 되어 컨벤션센터를 포함한 주변 일대가 행사 개최 최적의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5개 복합지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구 복합지구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대학교를 포함한 유일한 지구인데요. 경북대학교 등 지역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해외 참가자들에게는 한국의 대학 캠퍼스와 문화도 함께 선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복합지구는 비즈니스 이벤트 최적지구, 첨단지구, 육성지구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복합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미팅테크놀로지 기술 공모전을 진행하여 최종 선발된 4개의 기술, 버추얼 가상타운 플랫폼, 버추얼 스튜디오, 가상전시관, 동시통력 중개 시스템이 내년 개최 행사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체험하고 계시는 대구 버추얼 마이스타운. 바로 대구에만 있는 지자체 최초 전용 메타버스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메타버스를 개최되는 행사에 실제로 적용하고 미팅 기술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지역 마이스 개최 경쟁력을 한 번 더 업 업 업 업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입니다. 이야 대구 대단한데? 또한 다양한 연중 교육을 통해 마이스 전문가와 그리고 서포터지를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복합지구 사업 엄청난데요? 그럼 대구 국제회의 비즈니스 복합지구 함께 투어해 보실까요? 대구 국제회의 비즈니스의 아이디어가 되는 도시 대구 링킹 국가와 국가 대학과 대학 산업과 산업을 이어나가는 도시 대구 서스이딘.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도시 대구 대구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세계적인 트렌드와 대구의 산업적 특성이 모인 곳입니다. 하이브리드 페이 첨단지구, 비즈니스 육성지구, 강력한 지원이 있는 최적지구 대구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에서 귀하의 비즈니스 이벤트를 개최해 보십시오.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대구 5 플러스 1 미래 신성장 산업 중심 대구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에서 미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드립니다. 대구의 5 플러스 1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들은 이미 충분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관련 분야의 글로벌 전시회와 국제회의가 연중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엑스코는 지난 20년간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이벤트를 지원하겠습니다. 사람과 기술, 국가와 산업을 하나로 만나는 대구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이어줍니다. 비즈니스 국제회의 기간 동안 대구의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이어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이벤트를 위해 최고의 인적 인프라를 이어줍니다. 지식과 기술, 산업과 세계가 만나는 공간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이벤트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비즈니스 이벤트의 새로운 트렌드인 하이브리드 행사에 맞는 첨단 복합지구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식 확산, 산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이벤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곳은 대구라고 자신합니다. 새로운 도약과 내일의 기회, 성공을 꿈꿀 수 있는 오늘의 자리 그 중심에 대구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자리합니다. 재화적인 기회, 성공을 위해서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자리하는 과제 싱킹, 링킹, 서시딩 대구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이벤트를 열어갑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들이 구축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디지털 D와 대구의 D를 가져와 이름을 지은 스튜디오 D 구축도 복합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행사를 대비하고자 만든 최첨단 온라인 회의 시설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여러 행사들을 개최하고 그리고 극참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활용도와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 사실 뷰로 안에서도 예약이 아주 치열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빠른 눈치와 그리고 빠른 손가락 필수입니다 자 이제 컨벤션 센터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대구의 컨벤션 센터인 엑스코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학회하기에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 층에서 회의, 전시, 식사, 등록이 모두 가능하여 동선이 매우 편리합니다 도보 2분 거리에 특급 호텔이 연결되어 있으며 위치 또한 KTX역에서는 15분, 국제공항에서는 10분으로 전국 컨벤션 센터 중에서도 도심 내 교통이 가장 좋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가스총회를 대비하여 제2전시관까지 확장 개관하였습니다 그럼 엑스코에서 개최된 행사의 모습을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영상과 같이 이렇게 많은 참가자들이 모이는 행사에 숙박시설 빠질 수 없죠 컨벤션 센터 인근에만 500개의 객실이 있고 30분 내에는 총 1만 개 이상 객실이 있어 5천 명 이상 대규모 행사도 무리 없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구 국제학회 참가자분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시는 부분은 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관광 부분이었습니다 와우 그럼 대구에 도대체 어떤 관광지들이 있길래 이렇게 제가 자부할 수 있는지 함께 떠나보실까요? 해외 참가자들이 학회에 참가할 때 가장 기대하는 것은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의 탄생지이기도 한 대구 인근에는 경주, 안동, 합천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문화유산 14곳이 1시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나절이면 투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학회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대구 맛집 골목, 야시장, 그리고 나이트 투어 또한 저희가 진행해 드리고 있어서 색다른 대구의 밤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투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한류가 아주 핫하죠 한복 패션쇼, 한류 뷰티 체험 등 재미있는 체험 기회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런 관광이나 문화체험은 참가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최자 입장에서는 세세히 챙기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대구에서는 이러한 체험들을 저희 뷰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말아주세요 와 이렇게 대구의 업업업 업그레이드된 지원과 인프라, 관광 매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실까요? 대구가 조금 달라 보이실까요? 오늘 스튜디오 뒤에서 진행된 저의 발표가 주최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국제학회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대구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컨벤션 뷰로 막내 이수연 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